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서준아 야 너도 왔냐? 야 오늘 멋있다? 오늘만 멋있냐 내가? 365일 멋있지? 그치 서준이 끝났어? 시작할까? 네 오늘은 눈치챙겼네? 어떤 컬러가 좋을 것 같아? 네 저요?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니? 어 제 생각엔 헤어랑 의상 컬러 매치시켜봤을 때 좀 매트감 있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요? 그럼 네가 해봐 제가요?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냐고 자 둘이 친구라면 마무리 잘해봐 아 그 컨셉안 막내가 한거치곤 나쁘지 않았어 임지영씨 뭐하냐? 야 방금 막 내 이름 불러주면서 칭찬해주는 거 봤지? 이거 꿈 아니지? 좋단다 네가 성공한 덕후의 기분을 아냐고 빨리 마무리해라 어 어